자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 바디 부분 이제 다 진행이 됐으니까요 연결해줄거 다 연결해줬으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얼굴 부분에서 속눈썹 부분하고 이제 머리카락 부분 이제 조금씩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먼저 속눈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주냐면은 자 저희가 지금 다 텍스처랑 알파 이미지를 좀 사용을 해서 속눈썹과 머리카락 부분을 좀 진행을 해볼거예요 그래서 여기 속눈썹은 자 여기 모델을 모델링을 이런 식으로 해줄거예요 이런식 자 이런 모양으로 모델링을 해줄거고요 뭐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모델링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거예요 오브젝트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눈썹 텍스처 속눈썹 텍스처를 넣어주고 자 요거를 이제 알파라는 개념으로 그 텍스처 부분만 보이게끔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랜을 하나 넣어줄게요 플랜 자 플랜을 자 시프트 A 눌러서 플랜 하나 만들어주시고 자 요거를 위로 올려서 사이즈 조절해주시고 요 눈 부분에다가 눈 부분에다가 좀 맞춰줄거예요 자 뭐 처음에 맞춰줄 때 여기 부분 점 있는 위치에다가 좀 옮겨주면 좋긴 좋은데 일단은 요거를 자 위치를 여기다 좀 옮겨줄거고요 요런 식으로 스냅 켜서 스냅 켜서 점으로 버텍스로 여기다가 갖다 놓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놔줍니다 그리고 요 모양에 맞춰서 요 모양에 맞춰서 얘네들은 뭐 요렇게 약간 위쪽으로 약간 요런 느낌이 되겠죠 처음에는 자 요렇게 놓아주고 얘가 이제 둥글게 둥글게 여기 모양 요런 식으로 잡아줄거고 여기서는 요렇게 곡선을 타고 요렇게 올라가질거예요 그리고 부채꼴 모양으로 잡힐거니까 자 라인을 추가로 더 넣어서 진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프컷으로 루프컷으로 여기 한 4개 4개 정도 해서 똑같이 얘네들도 뭐 굳이 스냅을 안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위로 올려주면 되니까 1개 정도 1개 정도 1개 정도 1개 정도 일단 위치 좀 잡아주시고 살짝만 이렇게 꼽아주세요 이렇게 꼽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도 이런식으로 놔줘야겠죠. 약간 부채꼴 느낌 좀 큼직하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자 가로라인도 한 3개 정도 놔주시고 이제 둥글게 올라갈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속눈썹을 붙여줍니다.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쪽도 진행해 주시면 돼요. 뭐 요거 복사해서 사이즈 좀 줄여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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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트측 스케일을 마이너스 1로 주신 다음에 눈에 자 여기 눈에다가 붙여줄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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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런 식으로 눈썹 들어갈 부위 만들어 주세요. 이번에는 텍스처로 제가 단톡방으로 공유해 준 그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미지를 가지고 포토샵 열어주시고요. 포토샵 열어주시고 여기 크리에이트 뉴 들어가서 크리에이트 뉴 들어가서 이미지 사이즈 뭐 2048 2048 요걸로 진행하셔도 괜찮겠네요. 자 2048 로 잡아주시고 여기 리솔루션 72 RGB 이렇게 이름은 헤어로 들어가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 만들어 주신 다음에 아까 아까 제가 공유해 드렸던 거 이거 얘를 복사해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넣어주세요. 이미지 사이즈가 꽤 크네요. 그렇죠. 자 그래서 지금 지금 좌우가 이미지가 똑같은 거예요. 좌우가 이미지가 똑같은 거라서 이거를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. 자 이미지 이쪽 부분만 뭐 위에 거만 쓰셔도 되고 밑에 거를 쓰셔도 돼요. 어차피 좌우 눈 똑같이 들어갈 거라서 자 여기 하나만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자 컨트롤 J 컨트롤 J 를 누르시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복사가 돼요. 요 부분만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하나 컨트롤 J 하면 떼어낼 수 있고요. 밑에 있는 거는 여기 눈을 꺼주시면 됩니다. 하이드 시켜 주시면 되고요. 자 여기 밑에 백그라운드 부분이 있어요. 백그라운드 부분 흰색인데 여기를 이제 검은색으로 칠해 줄 겁니다. 여기 여기 그러면 포어그라운드 요 부분을 자 블랙으로 해줄 건데 여기 직접 이렇게 클릭으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.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로 검은색 있는 데까지 내려 주시면은 이제 블랙이 요거 보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여기 0 0 0 으로 돼 있는 거 0 6 개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요걸로 해서 오케이 눌러 주시고 알트 딜리트 눌러 주시면 됩니다. 알트 딜리트 자 그럼 이렇게 새카맣게 칠해져요.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그런 다음에 여기 자 다시 여기 눈썹 여기 눈썹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 검은색으로 요런 부분들 좀 칠해 줄 겁니다. 아니면 지우개로 지우셔도 되고요. 자 여기 일단 지우개로 지우자. 여기 이레이저 툴 이레이저 툴로 요 부분 이렇게 지워 주시면 됩니다. 사이즈 대가로 열기 닫기 버튼으로 요런데 좀 지워 주시고요. 찌꺼기들 자 이렇게 좀 지워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요 상태로 두 개 둬서 텍스쳐를 배치를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겠네요. 자 요거 고대로 저장을 해서 갖고 갈 건데 일단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여기 나중에 저희 여기다가 어 여기다가 이제 요렇게 이제 머리카락도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. 머리카락 텍스쳐들도 이렇게 들어갈 거라서 지금 눈썹인데 요 눈썹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얘 사이즈를 좀 줄여서 배치해 주겠습니다. 여기 에디트에 프리트랜스폼이라고 있어요. 요거 에디트에 프리트랜스폼 그걸로 사이즈를 줄여 주시는데 자 지금 그냥 움직이게 되면 가로 세로 비율이 깨질 수가 있어요. 만약에 만약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W 하고 H 요 사이에 요 컨스트레인 요게 이제 클릭이 되어 있으면 이게 이렇게 활성화 그러니까 클릭이 되어 있으면은 그냥 얘 사이즈 조절을 할 때 가로 세로 비율이 맞게끔 일정하게 조율이 되는데 저게 눌러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.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 줄여서 사이즈 줄여서 배치해 주시고 요거 저장하겠습니다. 자 파일 자 이거 포토샵 파일로 저장하는게 아니라 JPG로 저장할 거에요. 여기 Save as 들어가서 자 JPG로 자 헤어 알파로 들어가겠습니다. 헤어 알파로 저장해 주세요. 그리고 블렌더로 넘어갑니다. 자 자 여기서 요 부분을 이름을 좀 바꿀게요. 아이 필로우 필로우죠. 그렇죠? 필로우 업 윗 윗부분 요렇게 이제 표시해 주시고 자 얘한테 머테리얼 추가해 주겠습니다. 머테리얼 추가해 주시고 이름도 바꿔주세요. 이름 그냥 헤어로 사용할 거에요. 헤어 헤어로 헤어로 사용할 거고요.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베이스 컬러는 이제 눈썹 색깔 베이스 컬러는 눈썹 색깔이 속눈썹 색깔이 될 거라서 약간 좀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좀 잡아 주시고 잡아 주시고 그리고 여기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알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 알파라는 부분이 있어요. 요 알파를 요 알파에다가 텍스처를 넣어 줄 겁니다. 텍스처를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텍스처를 텍스처를 넣어 주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게 없어요. 이미지 텍스처 요런게 없어서 자 이거 알파는 노드로 노드로 넣어 주겠습니다. 여기 쉐이딩 쉐이딩 들어가서 볼게요. 자 쉐이딩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알파 부분에다가 텍스처를 적용을 시켜줄 건데 여기 이미지 넣어주는 거 불러와야 되니까 시프트 A 눌러서 시프트 A 텍스처 에 이미지 텍스처 요거 시프트 A 눌러주신 다음에 텍스처 안에 이미지 텍스처를 적용을 시켜주시면 돼요. 여기 여기 놔주시고 저희 저기 방금 저장해놓은 파일이 있었죠? 오픈 열어서 자 헤어 알파 열어주신 다음에 얘는 지금 저희가 블랙과 화이트로 집어넣기 때문에 알파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이 그냥 컬러 자체를 알파에다가 적용시켜주시면 됩니다. 요렇게 일단 요렇게 적용시켜주세요. 자 이번에는 UV 에디팅으로 갑니다. UV 에디팅 UV 에디팅으로 가면은 여기 요렇게 속눈썹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. 여기 안 돼 있으시면은 여기 위에서 요 부분에서 이미지를 요거 눌러서 이미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 자 자 여기에 이제 요 부분을 여기에 이제 불러와 줄게요. 자 페이스로 전체 선택을 하면은 페이스 부분으로 에디트 모드에서 페이스로 전체 선택을 해주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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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V 에디터 창에 이렇게 나타나요. 자 이렇게 나타나고요. 여기 지금 얘네들 모양이 요런 식으로 잡혀 있어서 여기서도 똑같이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전체 선택 A 누르면 전체 선택이에요.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여기 여기 언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아이고 여기 언랩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. 맨 위에 요 언랩 눌러주시면은 자 요 UV 펼쳐놓은 상태가 요 모양으로 바뀌어요.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여기까지 오셨으면 얘를 잡고 얘를 잡고 얘를 잡고 지금 이 상태에서 제 거 같은 경우가 아 여기 돼 있구나 인디비주얼 자 여기 어떤 게 중심축인지 어떤 게 중심축인지 확인하시고요. 여기서 중심이 지금 선택한 점 가운데 얘가 중심이라면 요 상태에서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 요 부분 여기 앞에 좁은 부분이 요 좁은 부분이 지금 여기에요. 이 위치 그래서 얘가 요 모양으로 갈 건데 여기가 앞 눈 앞 안쪽이 될 거 같아요. 그죠? 앞쪽 그래서 이 상태로 스케일 좀 줄여주고 스케일 좀 줄여주고 지금 보면은 이쪽에 위쪽에 요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으니까 자 여기 모양을 맞춰서 점을 이동시켜줍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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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요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 위치가 요 위치랑 요 위치가 뒤집어져 있으면 반대로 되어 있으면 자, 똑같습니다. 여기서는 x, y 에요 여기가 X고 가로가 세로가 Y축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3D에서는 X, Y, Z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줬는데 얘는 가로가 X, 세로가 Y축이기 때문에 S, Y, 마이너스 1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고 모양 다듬어 주시면 돼요 지금 유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펼치시는 다음에 여기 잠깐 봐주세요 여기 이제 머테리얼 부분 아래쪽 하단 여기 머테리얼에서 하단 이렇게 좀 내려가다 보시면은 여기 세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세팅 세팅 여기 블렌드 모드를 알파 블렌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알파 블렌드 그러면 여기 요 부분이 이제 검은색으로 보이는 요 부분들 요 부분들이 이제 투명하게 나와요 이렇게 자 여러분도 이제 눈썹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제 곱슬거리는데 지금 제 코 또 보면은 좀 요런 부분들 곱슬거려요 그죠? 지금 그리고 스무스도 지금 제가 꺼놔 가지고 스무스도 안 들어가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이는 거라 지금 요렇게 이제 약간 꺾이는 부분들이 좀 생깁니다 자 요런 거 어떻게 처리 하냐면은 자 요거 다시 에디터블에서 면 전체 선택해 주시고 자 요런 부분들입니다 여기 이제 점을 요 점을 움직여 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좀 움직여 주면 여기 꼬불꼬불 거리는 게 좀 정리가 되겠죠 요 보면서 이거 맞춰 주셔야죠 왜냐면 아니면은 이걸 이게 처음부터 요걸 좀 제대로 잘 심어 주는 방법은 얘 UV가 UV를 여기 언넷으로 이렇게 펼쳐놨잖아요 처음에 요렇게 그죠? 이 모양을 그냥 여기서 사이즈만 좀 이렇게 줄여 놓은 상태에서 얘를 여기다 배치를 해 주고 배치를 해 주고 이 상태에서 요 속눈썹을 여기다가 그 직접 그려 주거나 여기에 텍스처를 얘한테 맞춰 주는 거에요 그러면 이렇게 꼬불꼬불 거리는 일이 없죠 근데 지금 저희는 그냥 여기다가 텍스처만 해서 갖고 와 가지고 여기다 UV를 펼쳐놨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꼬불꼬불 거리는 모양들이 만들어지는 거에요 지금 또 보면은 거의 속눈썹이 여기까지 좀 여기까지도 좀 와 줘야 되는데 여기까지도 지금 거기까지도 아직 못 갔죠 그죠? 요런 부분들 그래서 요렇게 잡아 주셨으면 이제 아랫눈썹도 아랫눈썹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여기 머테리얼을 머테리얼을 자 헤어 1번 제꺼 지금 헤어 1번이 있어 요거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어서 요거 넣어주고요 넣어주고 에디터블 해서 전체 선택 한 다음에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전체 선택해서 언냅 언냅 해주시고 자 얘가 이 부분이 앞쪽이니까 이 부분이 앞쪽이니까 음 요 부분이 그래서 얘를 잡고 저는 지금 여기가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이 눈 끝쪽이라서 얘를 위아래 반전을 좀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자 s y-1 하고 사이즈 위치 조절해서 배치해줍니다 배치해줍니다 그리고 배치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지금 굉장히 꼬불꼬불해지고 있습니다. 여기다 그냥 맞추려고 했더니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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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